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~~~~~ 네 저희가 왜.. 익숙한 그림이죠? 그쵸. 1편에서 보고 오셨죠. 그쵸. 분명히 지금 보시고 오셨어. 지금 저희 둘이 왜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얼른 1편을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그때 디자인했던 저희 단체 TV가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~~ 이렇게 예쁘게 열 장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일단 자세한 부분은 멤버들이랑 같이 볼까요? 반응이 기대가 되는군요. 나 한번 볼까요? 오~~ 보여요. 안돼 안돼 안돼? 오케이 오케이. 네 세 세 세. 중간표 빠졌네. 상현의 노출. 나 이제 세세가 한 번 더 안 가만히게 해. 또 끝에 한 번 더 해야 돼. 아니, 안 올렸는데? 아니, 선생님. 뭐야, 뭐야, 뭐야. 오오오오 오오오오. 야 근데 왜 이렇게 challenge? 왜 이렇게 잘해? 비есто guru 기억에 1, 4, 4, 4. 아! 이걸 막.. 거기요! 아니... 옷 선물하고 왔는데... 정명세! 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KQ! 결단! K3, 예하는 한 해서, 왔어요. 네 이름 쓴 거요? 네 왔어요. 제대로 언박싱 해볼게요. 오늘의 언박싱 하는 게!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 번! 그녀던 진짜 그대로 나왔네. 그럴 거 같아. 와 소민이 형 진짜 뭔가 브랜드 있는 거야. 도깨비네 이게. 이 이름으로서 성격을 유출할 수 있다고. 이게 앞에도 예쁜데 뒤에 이렇게 다 다른 게 다 다른 게 신체로 그렇죠 그렇죠. 목 모양이잖아요. 지구예요. 지구예요. 케이크 팔라주가 지구를 먹겠다. 우리의 음악과 이런 영향력 이런 우리의 멋있음을 흩뿌리겠다. 따구에 흩뿌리겠다.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나중에 후배 친구들 생기면 이 로봇트라마 하고 싶어. 네. 어? 그럼 나는 이거 티셔츠 줘야겠다. 어? 그럼 나는 이거 티셔츠 줘야겠다. 이건. 선물이 어딨어? 이게 메이드 인 누군데? 메이드 인 스테이트. 메이드 바이 아니에요? 재밌다 재밌어. 이거 한 번 카마 나오는 걸로? 이렇게 프리스 해 주셔서 누구한테는 클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작을 수도 있어요. 아 다 사이즈 똑같은 거예요? 네 다. 한 사이즈. 우리는 하나니까. 우리는 하나 아니에요? 10명이잖아요? 10명인데 우리 10명이잖아요. 우리 10명이잖아요. 약간 형이 한 명이란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한 명이란 게 아니잖아요. 샤넬에 힘을 펴드. 한 명이 펴드. 아 네 이게 기간 스텝이. 하나. 하나. 둘. 둘. 셋. 이게 다리 기본 스텝일 때. 오케이. 그럼 그렇게. 이게. 이거 이거 했죠?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팔 스윙을 크게 하는. 정은이. 크게 밟았는데. 그리고 팔이 한 번 밟아. 어깨 이렇게 뒤로 한 번 밟아서. 뒤에서 좀 잡아당겨. 잡아당겨. 넌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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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?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나가서. 이렇게 나가서 저기에서 돌잖아? 막아요. 여기 탑에서 턴을 돌 때 저기서 나가야 돼. 그쵸, 그럼 몸 막으려고요.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. 이 순간 이렇게 딱 하고. 아, 그래. 그럼 또 여기서. 처음에 자기 앞에 사람이 왼쪽으로 간다. 당연히. 손 좀 더 돌면 돼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당연히 간대요. 그걸 군수라고 합니다. 아, 군수. 진짜 군수인 거 같아. 와, 뭐 있어요? 화이팅! 화이팅!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어... 제가 고려트로... 화이팅! ikat name 멋있다 포즈imm 응 타 not 이여 날 バイヤ 아 이거 왜 그러지? 아 이거 왜 그러지? 아 이거 왜 그러지? 아 괜찮아요 아 아 아 와 와 와 역시 다음 소세 오 오 오 레스플레이트 오 아 아 아 딱 기본기 들어갑니다 오 자 자 자 여러분 박수 준비하세요 고마워요 박수 됐다 와 조합 와우! 마트 회장님의 춤을 한 번 출까? 우리 있네? 우리 있네! 뭐 해야 돼요? 엑페이지! 엑페이지 왜 하네? 엑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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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길어는 애인으로 이쁜하고 저 1조 여기 정훈이가 좀 더 뒤로 오죠? 그 우리 라인 오 예스 예스 아 여기서 이제 살짝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제가 앞으로 안 갈게요 월컴 댄처럼 5 단어 쉬워 킬 만원하게 아까 지금 모델 워킹이 신의 환수였다고 아วก 예 그럼 다음은 또 다른 뮤직비디오 그럼 안녕!